5. 파트 3. 준비된 이야기와 즉흥적인 이야기의 목적 이제 우리는 이야기 전달의 두 가지 방법, 즉 준비된 이야기와 즉흥적인 이야기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확진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세 개의 장이 할애된다. 또 한 장에서는 즉흥연설을 논하는데 즉흥연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설득적일 수도 있고 정보 제공 또는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준비된 이야기건 연사가 그 이야기의 목적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짧은 연설 유명한 영국의 주교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앱톤 캠프에서 병사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병사들은 일선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무엇 때문에 싸움터로 가야만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병사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교는 국제 친성과 세르비아의 권리에 관하여 강연을 했다. 병사들 중 대부분은 세르비아가 동네 이름인지 병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주교가 천문학 가설에 대해 해박한 강연을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교가 설교를 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병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나갈 수 없도록 출구라는 출구는 모조리 헌병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교를 헐뜯을 생각은 없다. 그는 훌륭한 학자였고 아마 교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사를 상대로 한 그의 설교는 완전 실패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주교 자신이 이야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다. 연사가 의식하건 안하건 모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한 목적 중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목적이 뛰어난 응본가였던 에이브로헴 링컨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설명해보겠다. 링컨이 암초나 그 밖의 장애물에 좌초한 배를 들어 올리는 장치를 발명해서 특허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링컨은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기계 공장에서 그 장치의 모형을 만들었다. 친구들이 모형을 보러 오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설명의 첫 번째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 게티스버그에서 불멸의 명 연설을 했을 때, 두 차례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을 때, 또한 헨리 클레이의 서거 때 추도사를 했을 때, 링컨의 주요 목적은 감명을 주고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변호사로서 배심원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링컨의 목적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인 연설의 경우는 표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청중의 행동이 목표였다. 대통령의 선출되기 2년 전에 링컨은 지방을 순회하며 발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상 통속적인 강연의 강사로서 링컨은 완전히 실패였다. 어떤 곳에서는 그의 강연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모임의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 신뢰를 들어보겠다. 어느 국회의원이 뉴욕의 한 경기장에서 연설 도중 빗발치는 야유에 수없이 연설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그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었지만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군중은 교육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즐기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10분, 20분 참고 견디면서 빨리 이야기가 끝났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자 그만 울어통이 터진 것이다. 청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누군가 한 사람이 비꼬는 말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다른 청중도 와!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유하는 휘파람을 불며 떠들어댔다. 그러나 청중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한 국회의원은 연설을 계속했다. 이쯤 되자 청중은 더 자극되었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군중의 분노는 하늘로 치솟았고 청중은 드디어 그를 침묵시킬 결심을 했던 것이다.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마침내 성난 고함과 욕설이 연사의 소리를 삼켜 바로 몇 미터 앞에 있는 사람들도 연사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 국회의원은 부득이 강연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패전한 병사꼴이 되어 풀이 죽은 걸음걸이로 연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 신뢰를 거울삼아 이야기의 목표를 청중과 집회의 성격에 맞추어라. 만약 위에 국회의원이 청중을 교육시키려고 한 그의 목적이 정당 대회에 모인 청중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미리 잘 검토해 보았더라면 파국에 이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청중과 집회의 성격을 분석한 다음에 비로소 네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야기의 구조라는 중요한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오직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짧은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 다음 장은 다른 세 가지 목적에 충당된다. 즉,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감명을 주는 것,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것의 세 가지 목적인 것이다. 이 세 가지 목적은 각기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독특한 장애물이 있다. 우선 청중을 행동하게 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 문제의 연구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청중에게 바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계획대로 청중에게 잘 전달되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돈하고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때그때 형편대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강자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던 1930년대에 조교들과 상의해 본 적이 있다. 당시 한 강자의 인원이 많아 수강생 한 사람당 연설 시간을 1회 2분간으로 제한했다. 이 제한 시간은 연사의 목적이 청중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거나 알리고 싶은 것일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이야기의 경우는 달랐다. 도입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순서를 밟아가는 낡은 스타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연사들이 답습해온 구성법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 2분간의 이야기로 듣는 일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카고라든가 로스앤젤레스 또는 뉴욕에서 집회를 가졌다. 강사들은 전원 출석해야 했다. 그 중에는 인류대학의 변론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유명 인사도 적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있었다. 급속하게 성장했던 광고계 인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지능의 혼합체에서 이야기의 새로운 구성법을 찾으려고 했었다. 능동적으로 청중을 행동하게 하는 합리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인 방법을 원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이러한 토론에서 이야기의 구성범에 관한 마술 공식이라고 할 비결이 생각났다. 강좌에서는 즉시 그 공식을 쓰기 시작해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술 공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우선 이야기의 첫머리에 구체적인 신뢰, 즉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생각을 눈에 보이도록 예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간단한 말로 요점을 말하고 청중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와 같은 스피드 시대에 맞는 알맞은 방법인 것이다. 연산은 이제 구구절절 전제 조건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청중은 모두가 바쁘며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정면으로 제시하는 간추려지고 응축된 신문기사 스타일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들은 간판이라든가 TV 또는 잡지와 신문에서 강렬하고 명쾌한 표현 방식의 광고를 매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되어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다. 마술 공식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청중의 주목을 끌어 연설의 요점에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 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든가 의장에게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는 지명을 받았을 때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라는 식의 맥빠짓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청중은 사제의 말이나 변명 등에 대해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을 바란다. 마술 공식을 활용한다면 첫 마디부터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짧은 이야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불안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중은 당신의 이야기에 사로잡히겠지만 제한된 2분이나 3분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이야기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청중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가는 설령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도 청중의 지갑을 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한테서 5달러씩 기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는 청중은 동정은커녕 앞다투어 밖으로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가령 연사가 소아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본 광경, 즉 한 어린이가 먼 시골에서 도해지에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인데 경제적 사정으로 도저히 그럴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이야기한다면 청중의 지지를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연사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길은 실화, 즉 실리에인 것이다. 리이란드 스토어가 어린이를 위한 유엔의 호소에서 청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목하라. 저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죽음 사이에 한 알의 땅콩밖에 없다는 것처럼 처참하고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런 기억을 한평생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1월의 어느 날 폭격의 상처가 처참하게 새겨진 아테네의 노동자 주택가에서 만약 여러분이 아이들의 비참한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을 보셨더라면 그런데 제게는 반 파운드짜리 땅콩 한 깡통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빨리 뚜껑을 열려고 했을 때 누더기를 걸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필사적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젖먹이를 아는 아낙네들이 사람들을 밀치면서 다투어 제 곁으로 다가와서 그 아이들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조그만 손을 발발 떨면서 뻗었습니다. 저는 한 알의 땅콩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어린이들이 미친듯이 날뛰는 바람에 저는 그만 나동그라질 뻔했습니다. 제 눈에는 수백 개의 앙상한 손만 보였을 뿐입니다. 간청하는 손들 무엇인가 작겠다고 허우적대는 손들 절망적인 손들 모든 손들이 가엾게 말라빠지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 손에 땅콩 한 알 저 손에 또 한 알 그런데 땅콩 여섯 알이 내 손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번개처럼 제 발 밑에 갈비뼈가 앙상한 육체들이 결사적으로 뛰어들어 겹쳐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손에 땅콩 한 알 그리고 또 한 알 그런데 뻗어온 손은 수백인데 이제는 바닥이 난 통조림통 수많은 눈동자들은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저는 빈 깡통을 손에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에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술 공식은 산업용 공문을 쓰거나 고용인이나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도 쓸 수가 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당신의 생각을 통하게 하는데 심리학을 응용한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인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광고 분야에서도 이 마술 공식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에버레드 배터리사가 최근 이 방식을 응용한 몇 가지 내용을 TV와 라디오의 상업 광고로 방영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예로 아나운서가 밤늦게 전복된 자동차 안에 갇힌 한 사나이의 체험담을 이야기했다. 아나운서가 사고를 눈앞에 보이는 듯이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인 사나이가 에버레드 배터리를 사용한 회중 전등 덕택으로 죽음 직전의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말을 한 후에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요점과 이유를 이야기했다. 에버레디 배터리를 쓰십시오. 그러면 이런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에버레디 배터리 회사에서 수집해둔 많은 실화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런 식의 광고로 에버레디 배터리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마술 공식이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 또한 그만두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은 분명하다. 그럼 이제부터 한 단계씩 살펴보기로 하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신뢰로 들어라.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교훈이 된 경험을 묘사한다. 심리학자들은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한 가지는 연습의 법칙이다. 비슷한 사건의 연속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킨다. 또 한 가지는 효과의 법칙이다. 만일 사건이 너무나 큰 경우에는 단번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수월하게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경험에 의해 매우 크게 좌우된다. 이런 사건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듯이 재현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초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인간이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그 사건을 묘사한 말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겪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청중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부분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청중은 우리가 경험에 흥미를 느끼고 감동하게 되어 뚜렷하고 강렬하며 드라마틱한 인상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신뢰를 선명하고 강렬하며 의미심장한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다. 극적인 경험에서 예화를 구성한다 사건 묘사를 주로 하는 신뢰는 우리의 인생에 극적인 충격을 준 유일무이한 사건일 경우에는 특히 강력한 것이다. 이것은 혹시 불과 몇 초 동안에 경험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당신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일인데 수강생 중 한 사람이 보트가 뒤집혀 필사적으로 헤엄쳐 살아났을 때의 공포에 대한 경험을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가 만약 이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의 경험담에서 교훈을 얻어 구조해 줄 사람이 올 때까지 뒤집힌 보트에서 기다려야겠다고 작정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린이와 뒤집어진 재촉이에 얽힌 무서웠던 경험담이 생각난다. 그 사건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린이들이 재촉이 근처에서만 놀고 있어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강사들 중에도 담당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의 강한 인상을 받아 똑같은 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빠른 조치를 취한 사람이 적지 않다. 가령 취사 중에 일어난 사고로 빚어진 비극적인 화재를 선명하게 재현한 이야기를 들은 강사는 부엌에 소화기를 상비해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극약이 든 병에는 모두 약품 명을 써붙여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극약이 든 병을 들고 욕실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의 경험담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준 경험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런 사건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청중을 움직여 행동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청중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충고를 따르는 편이 현명하다고 청중은 생각할 것이다. 사례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선 신뢰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중의 주의력을 즉시 사로잡기 위해서다. 첫 마디로 주의를 끌지 못하는 연사가 있는데 그 까닭은 청중이 아무런 흥미도 느낄 수 없는 문구를 반복한다든지 상투적이거나 단편적인 변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워낙 서툴러서 하고 시작하는 것은 특히 청중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그 밖에 흔히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청중을 사로잡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다. 연설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경위를 지루하게 늘어놓는다든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든지 화제나 논점을 마치 설교를 하는 목사처럼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는 짧은 이야기를 할 때는 피해야 한다. 인류 잡지나 신문의 기자들에게서 힌트를 얻어라. 곧바로 신뢰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라. 그렇게 한다면 즉시 청중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자석처럼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몇 가지 신뢰가 있다. 1942년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식사 후 제 아내가 커피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년 7월 저는 42번 고속도로에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사무장인 찰리 밴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호수 한가운데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자 모터보트가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중 한 가지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주의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사 전달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옛날 옛적에 와 같은 첫 마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수문을 열어주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방식을 본떠 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터득했다면 최초의 한마디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신뢰에 적절한 세부 묘사를 넣는다. 세부 묘사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있는 것이 못된다. 가구라든가 집기로 어수선한 방안은 매력이 없다. 필연성이 없는 세부까지를 더덕더덕 그려놓은 그림은 눈길을 오래 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은 세부, 즉 중요하지 않은 세부는 회화라든가 연설에서도 따분한 인내력 테스트에 불과하다. 이야기의 요점이라든가 이유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묘사만 골랐어야 된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는 청중에게 사전에 꼭 자동차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량 점검을 하지 않은 탓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것만 자세히 묘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경치가 아름다웠다든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잠을 잤다든가 하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면 요점이 흐려지고 주의력이 분산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말투로 표현된 세부 묘사는 사건을 사실 그대로 재현시키는 효과를 얻어 청중에게 실제로 보듯이 느끼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부주의로 사고를 저질렀다고만 말한다면 너무나 무뚝뚝하고 단순한 표현이므로 청중에게 앞으로 차를 운전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감각에 호소하는 말들을 사용하여 당신이 혼이 났던 경험담을 절실하게 묘사한다면 반드시 그 사건은 청중의 의식 속에 동판화처럼 깊이 새겨질 것이다. 한 예로 겨울철 도로는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건 단계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수강생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949년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인디애나주의 41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몇 시간이나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를 기어가듯이 전진하고 있었다. 핸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차의 뒤쪽은 기분 나쁘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추월하거나 바짝 따라오는 차는 거의 없었다. 차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지루하기만 했다. 갑자기 얼음이 햇빛으로 녹아내린 넓은 도로가 나왔다. 뒤처진 시간을 앞당기려는 생각에서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았다. 다른 차들도 똑같이 속도를 올렸다. 마치 시카고에 먼저 닿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피치를 올렸다. 위험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자 아이들도 뒷좌석에서 떠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로가 갑자기 오르막길이 되고 산림지대로 들어갔다. 언덕 위에 올라가 차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이 보였을 때는 이미 늦었다. 북쪽 내리막길은 아직 햇빛을 받지 않아 얼어붙은 빙판 그대로였다. 앞에서 달리던 두 대의 차가 미친 듯이 나뒹구는 것이 눈에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차도 미끄러지면서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 차는 전복되지 않았지만 길 옆 눈더미 속에 파묻혔다. 곧바로 뒤따리던 차도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우리 차의 옆고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 문이 파괴되어 우리 가족은 유리 파편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세부에 걸친 여러 가지 사실을 충분히 삽입했기 때문에 청중은 마치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목적은 자신이 본 것을 청중에게 보게 하고 들은 것을 듣게 하고 느낀 것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풍부하게 삽입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작업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재편성하는 작업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당신은 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청중의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체험한다. 생생한 세부 묘사를 하는데 덧붙여 연사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험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한다. 여기서 연설은 그것과 자매관계라고 할 수 있는 연극과 비슷하다. 위대한 연사는 모두 연극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며 또한 웅병가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린이들은 대개 이러한 재능이 풍부하다. 우리 주변에도 표정연기 또는 흉내내기나 무언극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재능이 바로 사물을 극화하는 귀중한 능력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는 거의 누구나 이런 재능을 조금씩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몸짓과 흥분을 경험담에 삽입하면 할수록 청중에게 주는 인상은 더 강렬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풍부한 세부 묘사가 되어 있더라도 연사가 온갖 열의로 재현하지 않으면 감명을 줄 수 없다. 화재 사건 이야기를 하려면 소방수가 불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도록 전달해야만 한다. 이웃사랑과 싸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때 그 순간의 일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극화해야만 한다.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던 그때의 공포를 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공포와 절망감을 청중에게 느끼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뢰를 드는 목적 중 하나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한 청중은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이 충고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의 정직성을 기억하는 것은 위메 위인전으로 널리 알려진 벚꽃나무 사건 때문이다. 신약성서에는 윤리적 행위의 원칙이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사건들로 강화되어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다. 가령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다. 경험한 사건을 신뢰로 인용하는 것은 이야기를 기억하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어 이해하기도 쉽게 만든다. 인생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체험담은 청중이 신선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의미에서 청중은 이미 당신이 바라는 반응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르면 마술의 공식의 2단계로 향하는 관문 앞에 이미 서 있는 것이 된다. 청중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점을 말하라. 사건 단계에서 이미 청중의 행동을 위한 이야기의 할당시간 4분의 3 이상을 할애했다. 가령 할당시간을 2분간이라고 해두자.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이며 그 사이에 당신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청중에게 바라는 행동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청중의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 솔직하고 명료하게 주장할 때다. 이것은 신문의 기술과는 정반대다. 제목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용을 알리고 나서 요점 즉 행동을 위한 호소를 제목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다음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요점은 짧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진정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할 것이다. 당신이 제시한 사건 때문에 청중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현재 당신이 먼저 청중에게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마치 전보 문안을 생각해내듯이 말의 수요를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한 요점만을 표현하는 방식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 지방의 고아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보아라. 이번 일요일에 25명의 어린이들을 피크닉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 오늘 밤 이 참가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어렴풋한 정신적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뚜렷한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가령 이따금 조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개념적이어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는 당신의 조부모님을 찾아뵙도록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피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꼭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라. 청중이 행동하기 쉽게 요점을 제시한다.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간에 그 요점이나 행동에 대한 요구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고 행동하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연사의 의무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자, 이제부터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을 익힙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개념적이어서 실행이 곤란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이 다음에 누구를 만날 때는 그때부터 5분 이내에 그 사람 이름을 5회 이상 되풀이에서 외워보십시오. 요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사는 일반 론에 의지하는 것보다 청중을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할 공산이 크다. 이방 저쪽에 준비해둔 방문자 카드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편이 그저 막연히 입원 중인 친구에게 위문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재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요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엇무엇 하시오라는 표현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엇무엇 하지 마시오라는 표현들은 청중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를 덜 거둔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 피해야 할 태도를 잘 유학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전구 도둑이 되지 말라는 표현은 몇 해 전에 전구를 많이 팔기 위해 고안된 광고 캠페인으로 크게 효과를 거둔 부정적인 표현 문구다. 요점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말한다. 요점이란 이야기를 총정리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추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 제목을 굵은 고딕체로 돋보이게 하듯이 행동에 대한 요구는 생생한 어투로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중에게 최후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주었으면 하고 진지하게 호소하는 것을 청중이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설득력 있는 태도는 마술 공식 3단계의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청중에게 기대되는 이익 또는 이유를 말하라. 여기에서도 역시 간결과 요약이 필요하다. 이익의 단계에서는 요점에서 당신이 요구한 것을 행동하면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기대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밝힌다. 이익은 신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대중연설에서 청중 유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주제로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설득시키는 일이며 누구에게나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주의력을 집중해 온 행동을 유발하는 짧은 이야기의 경우 이익 단계에서는 그 행동으로 얻어진 이익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의 짧은 말로 강조하면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을 사건 단계에서 제시된 이익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차를 사는 것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말해서 청중에게 중고차를 사도록 권유하는 경우 그 이익 단계에서는 청중도 역시 중고차를 사는 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익 단계에서 중고차 중에는 최신형의 차보다 스타일이 더 좋은 것도 있다는 식으로 처음 예시한 사건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세이즈맨들은 소비자가 어째서 그 상품을 사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대여섯 가지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요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미 당신이 이용한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탁월한 이유나 이익을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청중에 대한 마무리 말은 여러 사람이 읽는 잡지의 광고 문안처럼 명쾌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의 재능이 결집되어 있는 광고 문안을 연구해 본다면 이야기의 요점과 이익을 다루는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광고는 어느 것이나 일시에 한 가지 제품 또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을 광고한다. 발행 부스가 많은 잡지의 광고에서는 왜 사야만 하는가의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동일 회사가 한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사게 되는 동기가 되는 이익을 강조하는데 어떤 매체와 다른 광고 매체, 가령 TV와 신문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인 것을 막론하고 한 가지 광고에서 여러 가지를 호소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잡지나 신문 또는 TV에 나오는 광고를 연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마술 공식이 소비자를 설득해서 상품을 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광고 전체를 한 대 묶는 리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을 만드는 데는 그 밖의 다른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전시물을 쓴다든지, 실현을 해보인다든지, 권위자의 말을 이용하거나 비교해보는 것, 그 밖의 통계 숫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남을 설득하기 위한 좀 더 긴 이야기를 다룬 5부의 2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2장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소재로 한 신뢰에 관한 공식만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짧은 이야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사에게 훨씬 쉽고 흥미가 있으며 극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